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이번 주에 탈당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내일 탈당을 한다, 탈당 선언을 한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는데 어제 광주 국립 5.1파 민주 묘지 참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정치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것은 악의 편에 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분양 직후에는 눈물을 훔치게 됐다, 눈물을 흘렸다. 이런 보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전혀 저는 진정성과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요. DJ가 김대중을 입에 올렸는데 DJ와 광주 시민들과 호남 민중들이 5.18 광주민중항쟁을 일으키고 목숨 걸고 싸울 때 이낙연은 뭐 했으며 그 다음에 전두환이 학생들을 탄압하고 간첩 조작하고 고문해서 죽이고 DJ 감옥에 가두고 그때 이낙연은 뭐 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동아일보 기자로 호요시 가면서 전두환 찬양 기사 쓰지 않았나요? 학생들 비난 기사 쓰지 않았나요? 그게 다 확인이 된 것 같고요. 차마 DJ 함부로 입에 올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DJ가 살아계실 때 마지막으로 한 게 뭡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이명박 세력에 대해서 끝없는 분노와 오열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맞서 싸우라고 했고 지금 만약에 DJ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있다면 아니 제1야당 대표와 현대표와 전 대표를 이재명을 400번, 송영일을 100번 해서 어떻게든 정치 탄압에서 구속하고 정치보복해서 선거 때 탄압과 퇴진을 막으려고 길을 쓰고 정치 공작을 하는 윤석열 세력 민주주의와 민생과 평화와 경제 모두 망가뜨리는 이 황당한 세력 장관을 3개월 임명해놓고 총선으로 바로 차출해버린 이 무도한 세력에 대해서 맞서 싸워라 야당은 총단결하라 지금 왜 단결하지 않느냐 왜 투쟁하지 않느냐 버럭! 저는 질책을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어디서 디젤을 들먹이고 노무현을 들먹이시면서 자 이재명 대표 찾아갔는데 떠나기로 이미 맘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줄 수 없는 욕으로 하면서 그거 안 들어준다고 결별한다는 건 처음부터 아예 마음이 명분 쌓기용으로 만났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조용히 떠나는 것까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나도 해서는 안 될지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총선 앞두고 그다음에 이렇게 엄청난 주가 조작 잔고 조작, 도로 조작 고발 사주, 민원 사주를 쌓는 집단 민주당이 분열된 애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총선 때 설령 지지율 1%에서 5%밖에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격전지에서 500표, 1000표만 나오더라도요 선거계가 수십 군데가 뒤바뀝니다 역사적으로 문학진 전원 3표 차로 떨어졌고 허인회 전 동대문 위원장 12표 차로 떨어졌고 남영 위원장 200표 떨어졌습니다 완전지 민원 세력은 그렇게 가겠다는 거잖아요 당선 안 될 것 뻔히 알겠죠 야 민주당 니놈들 마음에 안 들고 이 점이 많으니까 니들 한번 당해봐라 하는 심부 아닌가요? 와 이런 저는 뭐 총선 전에 이미 저번에 최진봉 교수님하고 호남 민심을 소개해드렸는데 이번에도 제가 주말에 호남도 갔다 왔는데요 정말 다 쌍욕합니다 입에 남을 수 없을 때 쌍욕을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지금은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든 게 있어도 똘똘 뭉쳐서 윤석열, 김건희 한동원에 만약에 맞서 싸우고 더더욱이나 주가 조작 특검도 거부라는 자들인데 도로 조작마저도 아직도 인정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하고 있는 지금도 김건희 고속도로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는 자들인데 계속 추진하고 있어요 최상병 죽음에 대해서 사과도 안 하고 수사도 방해하고 있는 오히려 박정원 단장에 대한 탈안만 계속하고 있는 자들인데 민생경제 다 파탄 나갖고 고물가, 고물가, 고안율, 고급률, 고부채, 고공급률 죽게 생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아기편이다? 이낙연 전 대표님 윤석열, 김건희, 한동원 세력한테 한 번이라도 쏴본 적 있으세요? 집회 한 번 했어요? 뭐 모든 것이 후퇴하고 있어서 유감스럽습니다 뭐 이런 말은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진정성 있습니까?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하고 여당 대표까지 하신 분이라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대로 문재인에 대한 모욕, 조롱, 문재인 죽이기에 맞서서 내가 삭발하고 내가 단식을 해서 싸우겠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고 해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온갖 권력은 다 누리고 온갖 궐은 싹 드시고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투쟁을 했습니까? 윤석열, 김건희, 한동원한테 제대로 한 마디를 하기로 했습니까? 집회를 한 번 나와봤습니까? 그 자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한 번 해봤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받는 사람들 제대로 연대하고 있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받는 사람이요 지금 수사받았거나 이미 수사받는 사람 100명 가깝습니다 이미 장관이 3명이 구속됐어요 지금 친문하고 이재명을 이간질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그건 해서도 안 되고 먹지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똑같이 당하고 있거든요 이재명 압수색 400번 송영일 압수색 100번 그다음에 추미애 아들도 또 수사하죠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주요 인사들 주요 사건 수사 그것도 합치면요 압수색 100번 안팎 될 겁니다 울산 사건들이 엄청 많이 했잖아요 유세수 사건 그때부터 임기 중 그다음에 임기까지 계속 수사하고 서해 공무원 사건 그걸로도 지금도 기소되어 있고 재판받고 서욱 장관 구속됐었죠 김은경 환경부 장관 진직 구속됐었죠 그다음에 서훈 국정원장 구속됐었죠 이미 장관이 3명이 구속됐다니까 아니 이낙연 전대포님 그 사람들 구속됐을 때 뭐 항의 성명이라고 내봤습니까? 자기가 총리하고 자기가 대표 때 문재인 대통령 핵심 인사들이에요 장관들 차관들 비서관들 지금 이번에 울산 사건으로도요 열몇 명이 기소가 됐어요 그래요 아니 진짜 아니 저는 그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잘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막 욕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진짜 이건 해도 해도 너무 악놉니다 이렇게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세력의 폭전과 극악모두한 행각이 극에 달하고 있는데 맞서 싸울 생각은 안 하고 평산마을에 계신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싸울 수가 없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에 맞서 싸우고 있잖아요 나름대로 방식으로 단결에 싸우라는 메시지 아닌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이 모셨던 대통령도 그러고 있는데 대통령님 뜻을 맞들어서 내가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들고 이재명 대표가 마음에 안 든 거 있어도 안에서 문제제기가 할 거라 하더라도 일단 문재인 정부를 수사하고 음해하고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맞서 싸우겠습니다 민주당을 죽이려고 하고 전현직 야당 대표 모두를 수사하고 있는 이자들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도 민당과 이재명 대표가 할 말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동이죠 김대중 노면 입에 올릴 자격 없습니다 그 사람은요 그분은요 최소한 광주시민 학생들은 전두환 세력에 대해서도 맞서 싸우지 않았고요 전두환 오공시열에도 그 사람은 싸운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낙연이 쓴 글을 보면요 지금 이낙연 지지자들도 그 글을 보면 혹시라도 있는 지지자들도 깜짝 놀랄 겁니다 전두환 찬양하는 기사 썼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어쨌든 신당행을 확정한 것 같고 내일 탈당 선언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됐는데 네 뭐 이미 이렇게 된 이상 탈당해야죠 못 죽겠어요 근데 저는 지금이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민주당뿐만 아니라 저희 같은 제3의 세력들 시민사 세력들도 다 황당해합니다 전국 시민단체 100이면 100이 물어보십시오 뭐 이런 짓이 다 있나 그러죠 지금 나라가 망해가지고 매일매일 나라가 망하고 국민이 죽어가고 있는데 정말 못 살겠다 빨리 윤석열 끌어내려야 하는 함성이 들끓고 있는데 거기에 힘을 보태지 못하는 힘을 빼고 분열하고 우리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세력이 지금 좋아 죽겠네 아 이낙연 세력 도와줄 거예요 막 어떻게든 도와줘가지고 전국 후보를 다 내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뭐 500표 1000표만 가져가도 저는 근데 우리 국민들이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요 속았고 이제 이번에는 안 당하고 안 속으실 겁니다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세력에 대한 심판과 분노가 너무 커요 이번에 김건희 특검 고부한 거 보면서요 또 이재명 대표 암살 미수 사건이 있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이재명을 음해하고 조롱하는 자도 있는 거 보면서 저는 국민들이 표현하는 분도 있고 표현하지 않는 분들까지 자포하면서 똘똘 뭉쳐서 정말 무섭게 70% 안팎의 국민들이 뭉쳐서 윤석열 세력을 불같이 심판할 때 이낙연 세력도 같이 심판한다고 봅니다 거의 동급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아니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세력과 안 싸우고 민준하고 이재명 용만해 그다음에 선거 앞두고 분열은 필표라고 그랬는데 DJ나 노무현도 떨어나가 본인이 먼저 이것은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세력이나 한 패나 다뤄볼까 내통하는 거다 한 패도 아니고 내통하지 않는 거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역사적 평가나 비난을 결과적으로 그렇게 갈 수도 있다 그런 지적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될 거다 이대로 가면 그런데 국민들이 총선 때 옥석을 가리고 현명하게 투표를 하실 겁니다 이런 세력에게는 표를 줄 수가 없죠 다른 표도 주지 말자는 운동이 일어날 겁니다 자발적으로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다 알겠습니다 자 2024년 처음으로 안진건 소장과 함께 방송을 해봤는데요 못다 하신 말씀이시나 또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좀 해주십시오 1월 초에 희망치 않은 말씀만 드려도 모자랄 판인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나라와 또 우리 국민들께서 차한 상황이 너무 엄중합니다 또 하루하루 정말 너무나 윤석열 김구의 한동원 정권에 의해서 극악무도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새해 덕담과 희망찬 말씀만 드리고 싶었는데 그러고 싶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남살미 사건을 본 것처럼 폭력과 증오는 악순환만 불러일으킵니다 우리도 폭력과 증오는 버리고 정당한 분노 또 합리적인 비판 그러면서도 결국 나라와 국민을 통합하려고 하는 언젠가는 궁극적으로 남북도 분단되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남한 사회도 갈갈 찢겨야 되겠습니까 일치가 분열 있는 곳의 일치를 갈등 있는 곳의 화해를 분쟁 있는 곳의 평화를 그런 유명한 기도 문구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꼭 정교인이 아니다더라도 올해 초에 유독 저는 그 기도 문구가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 혹시 폭력과 증오를 이렇게 막 부추긴 일은 없었던지 반성도 해보고요 그래서 폭력과 증오는 답이 될 수 없다 정당한 분노와 사랑과 화해가 답이다 다만 지금으로서는 정당한 분노와 치열한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좀 더 관용적으로 수용해주고 일단 경청해주고 상대방의 존재는 인정해주면서 가는 저도 국민의힘 당 당장 없애버리고 싶죠 현실적으로 30% 안팎의 지지자가 있는 건 사실이니까 또 그런 국민들의 우리랑 입장이 다르지만 존중해야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의힘 다 없애버리고 지지자를 싹 없애버린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해서도 안 되고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잖아요 끝없는 산륙과 폭력이 악순환 되겠죠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탄 분쟁차라고 이스라엘이 잘못한 거지만 언제부턴가는 없는 폭력과 살륙의 악순환이 되어 있잖아요 역사적인 평가는 유엔의 평가는 이스라엘의 문제를 지적하죠 그런데 그걸 떠나가지고 어쨌든 절대 남과 북은 또는 우리 대한민국 하나는 저런 증오나 폭력과 살륙의 악순환이 생겨서는 안 되잖아요 그 씨를 이번에 말려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암살미수 제대로 규명하고 다시는 그런 짓이 안 일어나는 법과 제도와 경호와 문화와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 전체의 평화롭고 갈등을 잘 해결해 나가는 성숙한 마인드도 아무튼 그런 이야기도 드리고 싶고 드릴 말씀이 늘 많죠 그런데 오마이 뉴스 오마이티비가 있어서 정말 새해 초부터 너무 고맙고요 저희들은 내일 강득구원하고 같이 김건희 특검법 거부한 윤석열 심판하겠다 그리고 윤석열 심판과 김건희 심판이 지금 핵심인데 탈당하려고 하는 이낙연 대표도 도저히 우리가 납득 못 한다는 기자회견을 내일 잡아놨습니다 혁신과 퇴진모임이랑 강득구원님이랑 제가 하는 데까지는 끝까지 해봐야죠 저는 지금이라도 이낙연 전 대표님과 그 일행이 탈당해서는 안 된다 정말 역사와 국민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고 본인이 입에 올린 DJ와 노무현 너 절대 그런 짓은 말렸을 거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다 다시 한번 강력하게 규탄도 하고 호소도 드려봅니다 여러분 아무튼 그래도 이번 한주 좋은 한주 되시고요 우리 마음속에 늘 평화와 여유는 또 낭만은 우리가 잘 간직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올 한해도 파이팅 하시고 건강 잘 챙기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마이티비 200만 안진글티비 20만 가자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